안녕하세요 동물캐어운 남자입니다 자 오늘 이 연못에 수오곤충 채집을 왔습니다 자 자 어디가 좀 꼴치판을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이런데를 이렇게 해주세요 저기에 숨어있다는 수오곤충들이 다 이렇게 됩니다 진짜 한번 결과 봐보려고 하는데 없어요 왜 진짜 말보리 제 강자 인사기차를 이렇게 이렇게 와 말보리 제 강자 인사기차를 이렇게 와 말보리 이렇게 아까 한대인데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있습니다 잠자리 예불래 이거 이거 물이 주나요 잠자리 예불래입니다 물잠자리 같아요 통화에 담독하십니다 통화에 담독하십니다 자 지금 이번에는 소재를 한번 해볼게요 잠재지가 다 만져요 자 자 자 자 제가 우룽이를 잡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 우룽이에요 이거 담독하십니다 자 지금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주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잠재 예불래가 또 있습니다 아까 같은 곳인 것 같아요 어 너무 고마워요 오레오 오 삼자리 진짜 달려 가라 열 도 어디를 정 이렇게 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